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전남방송뉴스 권미나입니다. 전남도는 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골프를 한 전남 도청 공무원 3명에 대한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공무원은 전남 30번 확진자인 영암 금정면 사무소 직원과 지난 4일 전남 영암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한 것으로 조사돼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골프를 했던 나머지 8명도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진단검사를 받은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당분간 자가격리하도록 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8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긴급 발표를 통해 공무원 확진자 발생에 따라 도는 물론 시군 공무원의 소모임, 퇴근 후 활동을 자제토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